두 Прав지 위안했습니당 바로 바로 부작 цen에는 탈락이다 시연허 자 끄 공개해 주시간빈다 하나 뭐지 저기 두 셋 뭐야 이게? 재기차기! 오케이! 재기차기! 오케이! 됐어! 내가 쓴 거야 내가. 내가 쓴 거 다 해볼만 하잖아요. 형님! 손으로 잡기 없어요. 이걸 제가 만든 게임이니까요. 잡기도 없다고? 이 게임의 룰업! 이승훈씨입니다. 이승훈씨가 게임 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는데 잡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무조건 했던 대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회를 한 번. 1등입니다. 단 한 번? 와 진짜 미치겠다. 잡기가 없다고?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1, 2, 3, 4, 5, 6, 7. 오케이. 빨리 자야 돼. 안 그러면 여기 게임하다가 도중에 2시 될 수도 있어. 2, 3, 4, 5, 6, 7. 시작! 잠깐만요. 기시 형 화났어. 시작! 4, 4, 5, 6, 7. 자, 간다. 도전. 잡기 없어요 형. 신중하게. 시작! 아우 나 미치겠네. 1, 2, 3, 2, 3, 5, 7. Non-min, 2, 3, 2, 3, 2, 3, 2, 2. 믿듯이 안 돼도 돼. 1, 2, 3, 2 이게 기이가 한 바퀴 없으니까 잘 conveg年ụ play. 그럼 이게 2에서 긴장하니까 이게 3을 3, 2, 3, 2. 자, 형님. 다음 게임 생각하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승리. 승리. 둘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승리기, 승리기. 하필 재개차기야 진짜. 오케이 갈게요. 고! 준비. 하나, 둘. 와 미치겠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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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되게 아팠텐데 그거를. 아 발톱으로 찼어. 아 엄지발톱. 아 1등만 살아남다는 게 진짜 처절하다. 2등도 몰라. 2등만 격하는. 2등만 격하는. 여러 세상. 양육강식. 양육강식? 양육강식이요. 양육강식. 강식. 뭘 키워? 양육강식 형님. 시간 끌면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하나야 하나. 양육. 잡았어? 1번째기가 똑같이? 안 버려? 예. 조금 묵직해요. 도전. 헌덩이 형. 긴장하지 않고 차는 게. 형은 잘 차실 수 있어요. 가시죠. 도전. 아 형 발바닥이 판넬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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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로.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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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로 제발. 제로 제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 compositions. 다섯 개 It's gonna be 5,800. 여러분. eye It really Amazon, Denys,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된다니까 김씨 마음 이제 알겠다 이걸 놓치는 걸 다 했다니까 호동이 형이 죽였다 이제 탈락 완전 탈락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정말 도전! 인정했다 이게 인정해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 안 했냐 다 커지고 뭐 하는 거니 지금 이제 아니 아니 지금 다 커지고 하나 둘 셋 넷 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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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차분해 돌아가 내기 내기 야 자기가 하면서도 긴장이 되면서 차분해 차분해 너 보여 보여 아 어쩌자 나 아 진짜 나만 아니면 되구나 아 아 아 자 현재 승교구리 다섯 개로 네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승훈아 이거 아니면 너 이제 못 간다 다음에 무슨 퀴즈 있을 테고 안된다 너 이거 이리로 가야된다 야 승훈아 이거로 가야된다 야 야 저기도 아깝다 진짜 아 아 아 진짜 도전 도전 아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너무 좋구나 미안합니다 진짜 아 승훈아 뭐 뵐 거 있어 승훈이가 갑니다 도전 예가 다섯 개 인간 하나 아 또 하나 아 tá 아 승훈아 승훈아 얘가 다섯 개 인간 하나 아 아 아 아 잡았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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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이거 뭐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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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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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다고? 다시 한다고? 다시 한다고? 어떻게 해? 말해주세요. 끝! 끝! 안 돼! 안 돼! 왜? 네가 룰을 정했는데 형! 대박! 끝! 형! 잡기도 없습니다. 한 번 찾는 데서 잡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야, 잠깐만. 그게 아니라... 형님,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형님, 이걸로 한 번 해볼게요. 다섯 개 그냥 하냐? 아, 여섯 개! 아, 나 진짜 1등이란 말이야! 왜 빠져? 이런 쪽 다시 해주시죠. 안 돼, 안 돼. 형이 정한 거잖아. 그럼 이걸로... 이걸로 여섯 개 자랑 한 번 해주세요.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일단 좀 웃자, 좀 웃자. 아, 나 진짜 둘 개 빠져. 난 무조건 열 개 하거든요. 아... 아, 어떻게 이런들이 생길이... 태어나도 제일 크게 웃을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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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생각해봐. 꼬리를 얼마나 놀랬겠니? 형님, 자기도 모르게 잡는다, 그걸. 벌써... 첫째 키를 차면 다리 감이 오거든요. 야, 이거 붙었따. 근데 두 개 딱 했는데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하자고 그러면 인정해줄까? 아, 진짜 짧은 시간을. 짱 게 얼마나 boa였을까.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할 텐데. 가려진 커튼 틈속으로 저렇게도 안 했지 순간 모든 것이 멋진 게 되고 가슴에 사랑 꾸미 꿈이라도 좋겠어 짧은 시간을 짧게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할 텐데 너무 웃지 마세요 자꾸 웃으면 방송 나가니까 좀 더 다시 할게요 이거 주곤아 감독님 이거 해외에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진짜 과거는 중요한 건 지금 이승희 씨가 1등이잖아요 다음 게임은 이승희 씨 참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희 씨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승희 씨는 자기가 써낸 게임에서 1등을 못 하신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죠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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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게임은 다 남들 위주의 게임인 거죠 이승희 씨 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기뻐하는 일은 아닌데 기쁜 거 둘째치고 너무 큰 웃음을 봐가지고 진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수고한 수고하게 쭉 보내질 때 두 가지 생각이었다니까 다시 하게 해줄까? 다시 하게 해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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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근이 형 개그맨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섭섭할 뻔 했어요 진짜 저도 참 방송을 심리도 깨지만 삶에서 이는 장면을 우리가 삶에서 몇 번 보고 빠지기가 어렵다니까 이거를 빼려고 해봐요 안 빠져요 빼려고 이긴 사람 쓰라는 겁니다 하나 동네 너 한번 이겨줘라 저 빼랩니다 저 빼랩니다 빼랭니다 빼랭니다 안 내면 순울내 안 내면 순울내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순울내 가위바위보 자, 저 빼랭니다 빼랭니다 안 내면 순울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하 아... 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안내! 무거 한 번 다시 갈래요? 네? 무거 한 번 다시 갈게요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무깐 되는데 부작이 아니라 저희도 안 했는데 프리미엄이 요즘 내 중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거 한 번 더! 무거 한 번 더! 무거 한 번 더! 안내!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땡! 내 손 안 돼 있습니다! 내 손 안 돼 있습니다! 털링 털링! 처음에 대수님 누구입니까? 이승기 이승기 한 번 다시 가 대주야 니가 승기만 잡으면 될까? 승기야 어디 가야 돼?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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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주 너도 오늘 안에서 잘 수 있어 지금 이 날씨가 지금 오늘 이 날씨인데 승기야 괜찮아 너무 추워요 지금 어 얘 점점 요즘이 멋 없어져 멋이고요 지금? 도전! 도전! 조용히 해 주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더 될까? 장바 벗고 하실래요? 불편하실까요? 형이 펴려가세요? 불편하긴 한데요? 제 길은 막 400개씩 차신다면서 연습 때 4개 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 200 이렇게 차는다. 가자. 너 진짜 니가 원래 400개 찬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 차면 399대 때려.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도전. 제발, 제발. 아 잠깐. 떨지 마. 5, 6, 7, 5, 3, 6. 됐어, 됐어. 어떻게 됐어, 지금? 형. 우리가 지금 4개만 차다와서 동일이잖아. 김 씨 형.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리 다니기에 지금 모기가 있거든. 김 씨 형. 자, 우리 현재 대주가 6개 찼어요. 아, 5개. 아니, 근데 머리때 머리가 머리가 들어와서. 이거 머리. 아까 그러니까 까무라니까. 말도 안 듣고. 난 또 왔어? 난 또 왔어? 난 또 왔어? 어? 나 힘들었잖아, 그때. 형. 형. 망고 유혹하듯이 제 길 유혹하란 말이에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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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진짜 밖에서 자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갈게요. 도전. 와, 이게 왜 이러지? 떨리죠, 떨리죠. 아, 이상하네. 도전. 망고가 나를 경험한다. 에이, 다시 달려. 5, 6, 7, 8. 어? 전 또 왔다 왔다. 10, 11, 11. 10, 11, 11, 11. 왔어, 13, 왔어. 10, 11, 10, 15, 16, 19,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8, 29, 28, 29, 28, 29, 29, 29. 헐레! 지혜 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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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순도 안 좋아할까요? 대순도 몇 개 쳐봐요? 29개 쳤습니다. 혼자서 29개? 29개요. 그러니까 34개요. 완전 왔다니까 내가. 많이 흔들렸었죠? 흔들 흔들렸었는데 중심 딱 잡으니까. 일단 못하고 망치로 이러면 박아줘요. 철로 가면 어떡하려고. 자, 갑시다. 아, 진짜 힘 쪽 빠진다. 10대 34이까? 역시 게임은 3파장성보다 간판이야. 긴장감이 되죠. 그 긴장감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미 스타입니다. 슈퍼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 빨리! 또 끝까지atch자. Й보크 lug house 가고. 한,2. 하나,2,3. compelling Shuttingeraitz brother. 너, 앉아만 금이야 너. 하나,2. 같은 팀이 몇 대 매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엠씨 모닝이 한 150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자. 도전. 도전. 형님. 끝까지 다 안 봐도 될까? 제가 어떤인지는 몰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했어요.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짠 게 제기차기야. 아니 홀령이로만 가져오잖아. 무슨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오. 아까 얘기한 건 너무 다르셨어. 도전. 다 헐렁이로 하자고. 헐렁이 몸이 가벼워요 유리에. 하나 둘 셋. 왔어 왔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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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딱 이거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 길이 형이 더 희박하잖아요. 왜? 왜 그런지. 뭘 막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 길이 그냥 자유. 아니 그냥 그냥. 아니 그쪽에서 제시한 거 헐렁이 들어줬으니까. 원수가 제시한 거 들어줘요. 둘 다 자유? 둘 다 자유. 자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유까지 하라고. 자유 한 번씩. 자유. 야 해주라. 형도 해주려. 형도 해주려 같은. 형이. 해 줘. 해줘 해 줘. 아니 그러면. 이거 남, 남도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애들 떡 부탁한다. 난, 남도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애들 떡 부탁한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더 잘게. 아이 형. 아니 형. 아니 형. 형 응. 형 형 할 수 있어요. 형 배수야. 아니야. 이 형이 근데 그 처음부터 나 잡을래요? 처음으로 빌어. 처음으로 빌어. 어차피 할 얘기는 1분도 안 걸려. 형이랑 나 처음부터. 양패 찍은 거 다 없애고. 카메라 찍은 거 다 없애고. 니가 좀 하겠니. 자 갑니다. 내가 볼 땐 지금. 저 형. 저희도 이야기하고. 도전. 도전. 둘. 셋. 그렇게 차우면 돼요? 방금 3개 쌌잖아. 방금 3개 쌌죠? 4개 4개. 마지막까지 안 걸렸어. 3개잖아. 우리가 자선을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엘시몽도 지금 긴장돼서. 30개를 차면 이깁니다. 29개를 차면 비깁니다. 28개를 차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야 모이는 승부사야. 야 모여. 긴장하고 있어? 인식해. 똑같이 긴장한 상황이야. 왜냐면 두 분에서 잘 사는 거. 제기가 안 보여. 도전. 모여. 편하게. 편하게. 파이팅 파이팅. 야 서른이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0개만 차라. 30개 딱. 도전. 수근 형이 이렇게 도와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정말 가. 너무 좀 더 재미없어. 알게. 도전. 도전. 나도. 수근 형 뒤로 나와주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공아 우리 쪽으로. 숨 petrol. 이서린ėZio 형 나 잘 안거지. 나 좀 왔 Rap zug. 안 좋다 잘 안 rapping. 기쪽으로. 내가 잘 했지. 내가 잘했지. 이서린士 형 나 잘한거지. 내가 그냥 잘했치. 승 losses 해. 오오오오오 Min discord 좋아. 거동이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명할 거 있어요. 고명할 거 있어요. 반찍하고 다섯 개 했어요. 한 번 잡았는데. 한 번 잡고ting. 안 나가서 더 왜 이렇게. 가다가 불리는 게 처음부터 있는 줄 알았다. 어떻게 처음 산 게 절로 가냐? 됐으면 저리 가. 저 혼자 가서 해요. 혼자 가서. 나 진짜 미안해. 여러분. 이걸 못 찍어. 하자. 12, 13, 14, 16, 17, 18. 20, 20, 20, 20, 20, 29, 40, 41.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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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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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는 애가 하나 왜 이렇게 싸는 거야. 뭐? 도전하고 저렇게 싸? 지금 많이 차고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제 입장은 뭐가 돼요? 아니 이거는. 야 나는 우리 팀 에이스인데 3개 찼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김유란 선수랑 걸로 따지면은. 처음 시작하고 고개 돌릴 때 핑크 탄 걸로 하니까. 고개 돌릴 때 넘어진 거야 지금. 아니 턴할 때 스케이트 발로 날아갔어.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 긴장감이 있었는데. 되가지고 살삼 대 싱구로. 올드보이. 대. 상대. 자. 자.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아니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졌어. 돈 졌지. 제사밥도 졌지. 50개. 50개 차면. 100개. 100개 차면. 100개 차면. 100개 차면. 50개는 아니 100개는 형. 여기 지금 많이 차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 60개. 60개. 진짜 치사하다 형. 형. 아쉽지. 네. 이게. 긴장을 할 때는. 10개도 못 쳤는데. 연습하니까 지금 50개 차잖아. 아까 60개 몇 개 찼어요. 지금 그렇게 차도 있을 것 같지. 처음부터 기준이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안 하기에는 또 섭섭하잖아. 기회를 줄게요. 네. 무슨 개예요? 60개. 60개. 아까 60개 찼다며. 네. 네. MC몽이 60개 차면. 네. 실례지. 누가 실례지 지금. MC몽. 혼자. MC몽만? MC몽이. 이게 뭐야. MC몽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텐트 밖에서 사기. 우와. 실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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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치심인데 텐트 밖에서. 침낭은 주지요. 그러다가 실패면 우리 머슨까지. 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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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의 적이야 모두의 적이야.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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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긴장하면 안 돼. 노비노비. 안 될 것 같아. 나 또 떨려. 또 떨려. 안 돼. 또 떨려. 이게. 시어보이도 이게. 이게 한밖에 없잖아. 도전. 60개가 장난이 아니야. 그럼. 체력이 안 돼. 잡으면 안 되죠. 60개가 장난이 아니야. 그럼. 체력이 안 돼. 잡으면 안 되죠.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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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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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스물둘. 스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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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를 쩌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여기서 또 고기도 없는 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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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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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자리가 늘었나요?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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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60개 지금 알밀이었어요. 엠씨가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나와봐. 60개 너바라 50개 50개 성공하면 50개 성공하면 50개 성공하면 텐트인데 안 끼겠으니까 근데 실패하면 침나가 없어. 콕! 아 진짜로 침나가 없으자 콕! 지금 안 돼. 아까도 30개만 찼어도 통과 아니야. 집이 통과지. 그렇지만 부담감을 끊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즐거운 게임 멋지 성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패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멋지다.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한 사람이 죽이지 않냐? 그렇죠. 오늘 너무 추운데요. 정말 유발렛. 그러면 이만 저희들이 또이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단 말은 아까 전에 됐다 그렇지. 말은 됐는데 저희 각오가 형님 뭘 하실 거면 또 하고요. 이게 여운이 담아가지고. 여운이. 쉬셔야죠. 구당하면 일그럽다는 걸 다 잘못했죠. 저도 형님 세 개 찼어요. 얼마나 떨렸으면. 무슨 신발이 무당이냐. 도전. 도전 5개. 하나 둘 셋 넷. 호. 이에 비쏘면 좌우. 좌우야. 야. 좌우야. 좌우야. 이가 떨어지면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울렀는 거야. 재미가 정점이 멈춰있으면 돼. 야 성공하면 신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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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너네. 구제잖아 구제. 구제는 뭐. 멤버들 구제는 구제. 오늘은 왜냐. 올드버트 0보이니까. 성공하면 모두 팀원들이 신뢰 잡니다. 텐트 잡니다. 텐트 안쪽에서. 하나 둘. 셋. 좋다. 웃지마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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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짝대기야. 올려줄게. 아니 승훈이 나 봉인 줄 알았어. 봉인. 봉인. 20개. 20개로 형님 성공하시면. 4명 다 텐트. 실패하면 형님도 같이 텐트. 도전. 아우. 아우epy. 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 철학이 나의 재능을 나를 위에서 쓰는 것보다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이 쓸 때 그때 뭐 한 대가 발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은 강호동이를 성무사라고 외칠까요?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언제? 락나. 락나. 5, 6, 7, 8, 10, 11, 12, 13, 13. 저기 회사iana 대전 매우 시작! 뭐라고? 뭐라하나 뭐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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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해 동생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야예요? 야야 굉장히 많아요. 그 자의 자의 u-ten트가.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 동생들 낳으세요. 도전하고. 실패하면 죽는다. 도전! 편하게 해도 편하게. 도전한가요? 다 왔어. 끝! 도전 한 번만 더. 잘해주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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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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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하나. 넷. 아홉. 도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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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이승민, 이승민, 야야, 야야. 이럴 바에는 아까 그 헐렁이 신의 제목이 나쁘지. 한국방송